오 은어예요 은어 머리도 보여줘야지 이렇게 자 오 그래도 크다 이거 안녕하세요 형님들 저희는 오늘 와이프가 낚시를 하고신다 그래서 양양에 있는 남대천 은어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차에서 지금 관망을 하고 있고요 방꽃냄새 좋아? 알잖아 방꽃냄새 어떤 냄새 방꽃냄새 왜 왜 웃어 맨 무슨 냄새인데 꽃냄새 꽃냄새 근데 왜 웃어 꽃냄새인데 왜 웃어 맨양님 무슨 생각 무슨 생각 맨후바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네 머리 아프다 네 저희 와이프가 낚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실 저도 좋아하는데 저보다 더 낚시를 더 좋아해요 이번에 저희 라오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이프가 그렇게 시골에서 고기도 잡으면서 그렇게 컸기 때문에 와이프가 낚시를 좋아하는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은어 낚시를 하러 왔는데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지금 고기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로 아직 안 잡힌다고 하네요 그래도 한번 도전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또 낚시 고기 잘 잡거든요 어복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려가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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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은어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시은어를 잡기 위해서 반두를 줄고 에에에 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은어를 잡아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아 많이 잡을 거예요 화이팅 한번 해줘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가봅시다 자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은어 시은어를 하기엔 너무 작네요 그래도 이걸로 낚시를 하면 되니깐 그래도 이걸로 낚시를 하면 되니깐 그래도 이걸로 낚시를 하면 되니깐 어제도 밟혀서 다가가서 다가가서 80%야 한 마리 잡았어 미아 두 마리 잡았어 오케이 낚시 잘해서 많이 잡아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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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뭐 잡고 있어요 두 마리 잡고 있어요 한 마리 잡고 있어요 들어갔어요 다할래요? 다할래요? 약자 뺏란 봐 응 응 마 뺏란 그건 안돼 이건 욕이야 그렇지 뭐야 뭐냐 뭐냐 저기 지금 물살 센데 가면 있는데 포크레인 때문에 하청운사를 하고 있네요 문을 잡으라 문을 못 잡아요 문을 못 잡아요 다음에 다시 옵시다 포크레인도 너무 많고 포크레인 없는 저기 위로 가던가 아니면 곤쟁이를 가던가 낚시를 아무래도 꽁을 신 것 같아요 밑에 막 포크레인이 공사도 하고 있고 시은어가 너무 작은 걸 가져왔어요 저희가 시은어를 못 잡아서 오늘 꽁친 것 같고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내일 뭐 우리 와이프가 미아 낚시 좋아야지 우리 아내가 고기란 고기는 다 잡아봤습니다 바다에서도 잡고 은어도 잡고 많이 잡아봤는데 오늘은 못 잡았어 가자 응 응 그래 그래 가자 빠이빠이 하자 여러분 빠이빠이 하자 여러분 빠이빠이 여러분 빠이빠이 해밍고 빠이빠이 그 그 그 그 포크레인이 있어서 또 문화낚시대 긴거 가져왔는데요 몇 마리 잡았어요 두 마리 보여줘 오 은어예요 은어 머리도 보여줘야지 이렇게 자 오 그래도 크다 이거 아 시은어를 잡았는데 큰 놈은 죽어버렸네 집에가서 태워먹을거야 보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